입력 및 수정의 폼 속성 지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에 컨텐츠 사용 한번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 첫번째 예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관리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지시에 따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 첫번째 대여 목록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라는 창을 표시할 수 있구요. 속성 시트에 가셔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레코드 원본을 대여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목록 그 다음 두번째 제시된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여러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가 현재 단일 폼이면 하나의 레코드 하나의 데이터만 표시가 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가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연속 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형식 탭에서 우리는 문제에서 첫번째 레코드 탐색 단추 그럼 형식 탭에 레코드 탐색 단축 탐색 탐색을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 그 다음에 폼의 구분선 그러면 구분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 레코드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하나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레코드에 탐색 단추 아니오 그 다음에 구분선 아니오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 각각 아니오 설정하시고요. 다음은 폼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실 때는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삭제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형식 탭인지 데이터 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모든 탭에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좀 더 빠르게 찾고자 할 때는 형식에 관련된 것은 형식 탭 데이터에 관련된 것은 데이터 탭에서 설정하시면 좀 더 빠르게 찾아서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네 형식에 관련된 내용이죠. 형식 탭에 가시면 최소화 최대화 단추가 있는데 현재 둘 다 표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그러면 최소화 단추만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화 단추만. 다음은 폼의 크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에 현재 조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늘게 라고 선택하시면 폼의 크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본문 배경색. 본문을 선택을 하시고요. 본문에 대한 색깔이니까 본문을 선택하신 다음 배경 색깔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 1, 2, 6, 3, 2, 2, 5, 6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해당된 배경 색깔의 코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은 폼의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폼의 머리끌을 높이를 1cm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오셔서 숫자 1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1cm를 설정할 수 있고요. 폼의 바닥끌을 선택하시고요.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높이를 0으로 넣어주시면 표시하지 않겠다라고요. 높이를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식 디자인 탭에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설정하셨던 아래쪽에 탐색 단추,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 구분선 표시되지 않고요. 현재 여러 개의 레코드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연속 폼 상태로 화면에 보여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요. 파일에 가시면 옵션이라고 있고요. 옵션에 가셨을 때 현재 데이터베이스예요. 저희 화면에서는 탭 문서로 되어 있는데요. 창 겹치기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불러오셨을 때요. 지금처럼 탭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탭, 대여, 고객관리 이렇게 하면 탭 형태로 폼을 열 수가 있거든요.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열 건지 아니면 각각의 개체로 분리돼서 작업을 할 건지는 파일에 가셔서 옵션에서 우리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창 겹치기냐 탭 문서냐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창이 조금 다르게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문제에 제시된 이미지와 화면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두 번째 출제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 찾아보기에 출제 유형 두 번째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을 불러오시면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컨텐츠 사용을 하셔야만 현재 작성된 파일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 사용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파일에 판매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판매 현황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판매 현황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요. 레코드 원본은 연결하실 테이블은 판매 현황 테이블입니다. 라고 하면 판매 현황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액세스 개체에 표시하시면 판매 현황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폼의 지역 코드 판매 수량 매출액에 대한 정보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 코드 판매 상품 판매 수량 이 데이터를 현재 폼에다가 연결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시된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제시된 그림에 보시면 가로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가셔서 기본 보기를 데이터 시트가 아니라 연속 폼으로 선택하시고 다음은 형식 탭에 가셔서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레코드 탐색 단추와 탐색 단추를 표시되지 않게 아니요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꾸시고요. 구분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그러면 구분선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폼의 새 레코드가 추가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실 때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추가 가능을 아니요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의 새로 스크롤 바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형식 탭에 가셔서 스크롤 막대를 표시하는데 현재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세로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세로만 선택하시고 폼이 표시되면요 폼이 닫히기 전에는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성을 모달이라고 합니다. 기타 탭에 가시면 모달 속성을 예로 바꿔주시면 현재 폼이 닫히기 전에는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폼이 로드될 때요 폼을 딱 띄웠을 때 마진액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정렬 기준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마진액 필드 명을 입력하시고요. 마진액이라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눌러서 확대 축소 창을 표시했고요. 마진액 필드를 가지고요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DESC 라고 입력하시면 마진액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한 정렬 상태로 폼의 내용이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내역 폼을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에 클릭해 보시면 마진액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되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창에 현재 선택할 수 없도록 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델 속성은 판매 내역은요. 판매 내역은 이렇게 모델 속성이 있어서 옆에 지역 매출 조회 폼을 이렇게 실행할 수 없잖아요. 받으셔야만 지역 매출 조회 폼을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현재 지역 매출 폼을 먼저 실행하고 저는 폼 보기에 가셔서 이 상태에서 판매 내역 폼을 표시하겠다 그럼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판매 내역은 모델 속성의 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을 닫으셔야만 다른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 완성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